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충격적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SPC 계열사에서 또 인명사고가 난 겁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샤니 공장에서 40대 남성의 검지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상자에 담긴 빵을 검수하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껴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샤니는 SPC 그룹의 뿌리기업이자 계열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살인기업들의 노동자 안전수칙 무시, 인간 존엄성 말살과 100% 이윤축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고와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중요한 건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옆을 그냥 흰천으로 가리고 바로 빵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비윤리적인 그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대 여성자 노동자 사망 일주일 전에도 손기임 사고가 발생했었단 거고요. 오늘 또 이런 사고가 나온 거죠. 최근 허영인 SPC 회장이 저렇게 언론에 나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질문받지도 않고 퇴장해서 반쪽짜리 회견이다, 보여주기식 쇼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노동자 빈소에 땅콩 크림빵을 놓고 간 SPC가 회사 규정이었단 해명을 해놔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불러온 바 있는데요. 이러니 네티즌들은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은 먹을 수도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장 내가 끊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하자는 생각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일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외면당해야 될까요? 큰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서울대생의 한 글이 논란을 키웠네요. 쉽게 말해 에브리타임에 한 서울대생이 빠바 맛있다, 불매는 알아서 하자 라고 온갖 쿨한 척 다 하다가 이 타이밍에 SPC 바이럴하냐, 제대로 된 빵을 못 먹어보고 살았다는 건 알겠다, 쿨한 척하는 찐따 같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실컷도 조롱하고 비아냥되는데요. 결국 지금은 글이 삭제된 상황이라고 하죠. 쿨한 척하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PC 브랜드와 계열사, 많은 시민들이 평소에 애용하는 브랜드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불편하다는 반응도 많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계속해서 감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계속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최근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죠. 대통령 관저, 설계와 감리에 조달 실적이 없는 개인 사업자가 맡았다니요.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설계, 감리 용역, 이런 논란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심지어 그 업체는 용역 계약 직전에야 입찰 자격을 등록했다고도 알려졌고요. 15억 규모의 수의 계약이었다고 하죠. 해간부가 총 25억을 사용했다고 밝힌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비용 중 9억을 제외한 계약 관계가 드러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은 해당 업체들의 조달 실적을 만들어주기 위한 건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조달 실적도 없고 검증도 안 된 개인 사업자에게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냐 이거죠. 이래도 언론이나 검사들은 그저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기 바쁘다. 세금으로 지인들 돈잔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야말로 감사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원은 뭐하고 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추적 CCTV를 설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추가로 든 비용만 9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무리하게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더 중요한 건 안면인식 기능은 단순 촬영 기록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의 얼굴을 카메라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시행령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러니 시행령 정부란 비판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건데요. 윤석열 검찰의 만행을 돌아보면 불가피한 경우라는 거에 오만가지 다 때려박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인권침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가 마련했던 AI 개발 활용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국가의 대량 감시, 차별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걸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엔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또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툭하면 보안 타령하고 있죠. 경호처 관계자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내로남불의 극치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한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반중 정서를 얼마나 이용해 먹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어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식 디지털 전체주의라며 전 인민을 감시해라. 이런 식으로 안면 인식부터 해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서 안구 홍채와 유전자 정보까지 종합해서 14억 인구 모두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늘의 그물이란 얘기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중국의 감시체계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정권에 수출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독재국가에선 안면 인식이라는 기술을 명분으로 감시, 통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안면 인식은 확고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서 학교뿐만 아니라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 광범위하게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니 빅브라더, 중국의 무서운 AI 기술 이런 얘기까지 일찍이 나온 바 있었죠.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엘의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란 얘기가 진작부터 나온 마당에 윤석열 정부의 안면 인식 기술 이게 처음엔 대통령실 주변에 도입되겠지만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커질까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더니 오히려 저런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